안녕하세요. 토익은 이렇게 나온다의 김보기양 강사입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강의에 이어서 11강, 준동사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형용사 자리 공부하도록 해볼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명사 자리 공부했죠. 자, 오늘은 형용사 자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 자리, 형용사라는 게 뭐예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자, 명사를 수식하는 이 형용사 자리에 올 수 있는 형태가 형용사가 있고요. 분사가 있고요. 투부정사가 있습니다. 분사라는 건 뭐냐면 동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동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동사를 그냥 갖다 쓸 수는 없죠. 동사에다가 ing용으로 바꿔서 명사를 수식하게 되는데 그거를 분사, 거기에 구가 따라 나오면 다른 말들이 더 따라 나와서 이렇게 하나의 구를 이르면 분사, 구가 되는 거고요. 투, 동사 원형에 투 쓴 거 투부정사죠. 이 투부정사, 투부정사 뒤에 식구들이 이렇게 딸려 나와서 구를 이르면 투부정사 구가 되는데 이런 것들도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가지고 명사를 수식할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분사 형태하고 투, 동사 형태하고 있는데 그냥 ing 형태, 투부정사 형태라고 하는데 그때 형용사 역할을 하는 ing는 분사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분사, 그래서 분사구하고 투, 동사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형용사, 분사구, 투부정사구 이렇게 세 가지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데 자리에 따라서 모두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올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합니다. 일단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는 명사 앞이 있고요.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 주격 보호 자리가 있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목적 보호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형용사는 어디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형용사니까. 형용사는 명사 앞자리, 명사 뒷자리, 주격 보호 자리, 목적 보호 자리 아무 자리나 다 형용사 들어갈 수 있는데요. 분사는 명사 앞자리하고 분사는 명사 앞자리하고 명사 뒷자리하고 이렇게 명사를 바로 꾸며주는 자리만 들어가고 보호 자리에는 안 써요. 주격 보호, 목적 보호 자리에는 분사는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 정사는, 투부 정사는 명사 뒤에, 투부 정사는 명사 뒤에 써줘요. 투부 정사는. 명사 뒤에서는 수식할 수 있어요. 명사 앞에는 투부 정사 못 써요. 그리고 보호 자리일 때 주격 보호 자리, 주격 보호 자리 주어가 어떻다라는 주격 보호 자리에는 투부 정사 들어가는데 목적 보호 자리에는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계속 투부 정사, 목적 보호 자리에도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도 투부 정사 쓰는 거 공부하고 했는데 그건 뭐예요? 물론 그냥 형태만 봐서는 쓸 수 있는데 그때는 명사적인 용법으로 본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투부 정사에서 목적어가 뭐뭐 하다.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어떻게 하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명사적인 용법으로 투부 정사가 온 걸로 본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명사가 어떻다라고 꾸며주는 형용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여기에 목적어가 뭐뭐 하다라는 동사가 올 때는 당연히 이 동사에 따라서 투부 정사가 올 수 있겠지만 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가 어떻다. 목적어가 어떻다라고 목적어를 바로 수식하는 형용사가 올 때는 목적어를 바로 수식하는 형용사가 올 때는 올 때는 투부 정사 안 쓴다라는 거죠. 투부 정사 안 쓰고 그냥 형용사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 앞자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형용사 아니면 분사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격 보호 자리가 많이 나오는데 주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쓰고요. 그 다음에 투부 정사 가끔 올 수 있고 그리고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쓰고요. 명사 뒷자리에는 형용사도 물론 쓸 수 있으면서 분사구, 투부 정사 모두 다 올 수 있습니다. 형용사에는 이디형, 아이엔지형 형용사하고 이디형 형용사가 있어요. 생김새가 아이엔지, 이디로 끝나는 형용사들이에요. 이런 형용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트레스팅, 흥미로운 그 다음에 인트레스티드, 관심 있는 미싱이 잃어버린이죠. 셀러브레이드드, 유명한 컨설드, 걱정하는 익사이딩, 신나는 이거 뭐 재미있는, 재미있는이죠. 이거 익사이티드가 신나는이죠. 그 다음에 디테일드, 자세한이 되겠고요. 자세한 그 다음에 인바이딩, 유혹하는 디서포인팅, 실망스러운 디서포인티드, 실망한 어드밴스드 하면 진보된, 발전된 또는 레벨이 고급이 플리스드, 기쁜 딜라이티드, 기쁜 파스네이딩, 매혹적인 인커리징, 인커리징, 고무적인 프라미싱, 유망한 그로잉, 증가하는 그로운, 성장한 리딩, 선도하는 인류의 아웃스탠딩, 뛰어난 퀄러파이드, 자격이 있는 리메이닝, 남아있는 리나운드, 유명한 스페셜라이즈드 전문화된 유스트 투 유스트 투 유스트 투 하면은 익숙한이죠? 익숙한, 유스트 투 그 다음에 워링, 걱정시키는 워리드, 걱정하는 디스털빙, 방해되는 방해하는 이런 단어들의 형용사가 있으면 디스털빙 투 써서요 뭐뭐를 방해하는 뭐뭐를 방해하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여기 아까 익사이팅하고 익사이티드 ING가 들어가는 꾸며주는 명사가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줄 때 익사이팅을 쓰는 거고요. 신나는 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여행, 신나는 여행 여행이 익사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럴 때 신나는 여행 그러니까 신나는 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익사이티드 하면은 꾸며주는 명사가 익사이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excited 아, 나 너무 들떠있어 뭐 들뜬 또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아, 나 너무 신나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한국말이 조금 헷갈릴 때는 한국말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꾸며주는 명사가 익사이팅하게 만들어주는 거냐 그러면 익사이팅하고 쓰는 거고요. 꾸며주는 명사가 익사이트하는 거냐 그러면 excited의 수식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INGED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형용사라고 했거든요? 얘네들 형용사라고 했는데 분사랑 형태가 똑같죠? 분사가 동사에다가 ING 붙이거나 동사에다가 이리 붙여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만들어서 명사 수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사랑 형태가 똑같은데 어? 그러면은 같은 점은 뭘고 다른 점은 뭘까? 라고 본다면 같은 점은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보기가 모양이 똑같아요. 같은 점은 모양이 똑같죠? 겉모양이 똑같아요. 그리고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죠. 명사 수식. 뭐 이 점에서는 둘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분사는 동사라는 거죠. 동사는 동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뒤에 문장 구조도 가져오죠. 이 동사가 타동사 하면 목적어도 와야 되고 목적어의 목적 보호도 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사는 뒤에 문장 구조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 동사의 구조가 따라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는 형용사는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목적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형용사에 그냥 한 단어 형용사 하면 좋다는 거지. 인트러스팅 하면 그냥 흥미로운 이러면 재미있는 이러면 되는 거지. 거기에 목적어가 나온다든가 이런 개념은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점은 겉모양하고 역할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 다른 점은 분사는 동사라서 뒤에 동사 구조를 그대로 다 가지고 온다라는 거. 형용사라면 뒤에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이 단어 하나가 그냥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를 풀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형용사 자리에서 형용사 자리에서 ing 투부정사 또는 inged 투부정사를 골라줄 때 어떻게 골라줘야 하느냐. 일단은 자리에서 얘가 명사 앞자리예요. 보니까 명사 앞자리야. 또는 보호 자리야. 명사 앞자리 또는 주격 보호 목적 보호 자리 이런 자리의 빈칸이 나올 때는 어? 이거 명사 수식하는 자리네? 어? 명사 앞에서 뒤에 명사 수식하네? 보호 자리에서 명사를 수식하네? 라고 할 때는 보기에 ing, ed 이런 것들이 나오면 형용사, 분사, 구분하지 않고 형용사, 분사, 구분하지 않고 형용사, 분사, 구분하지 않고 수식하는 명사와 능동관계로 해석이 된다든가 또는 진행이나 상태의 의미로 뭐 뭐 하고 있는 뭐 진행이나 상태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ing를 골라주시고요. 수식하는 명사 형용사니까 수식하는 명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수식하는 명사하고 수동관계 또는 해석을 해보니까 뭐 뭐 된 이라는 완료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ed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뭐 뭐 해야 한다 뭐 뭐 할 예정이다 뭐 뭐 하려 한다 라고 해석이 나온다면 투보정사 골라주시면 되고요.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명사 앞자리하고 주격보호, 목적보호 자리의 빈칸이에요. 명사로 수식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기에 ing, ed 이런 것들이 나오면 형용사, 분사일 수도 있고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잖아요. 형용사 ing가 그걸 따지지 말고요. 해석으로만 고르시면 되요. ing, ed 해석으로만 고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자리를 고를 때는 이런 해석이 나올 때는 투보정사 고르고요. 그 외 해석일 때는 ing, ed 둘 중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명사 뒤에서 수식할 때는 명사 뒤에서 수식할 때는 일단 그 명사 뒤에 이렇게 여기서 수식할 때는 이 명사가 이 명사가 effort, 노력, attempt, 시도, opportunity, 기회, right, 권리, way, 방법, time, 시간 이런 명사들은 투보정사의 수식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 명사가 이런 명사네? 그럼 여기다 고민하지 말고 투보정사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의 명사들 이런 명사 말고 그 외의 명사 그 외의 명사라면 전부 분사구로 보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나온 패턴 한번 볼까요? 명사 앞자리가 빈칸이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보기가 형용사 ing, ed 중 나오는 경우들이 가장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명사 앞자리고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 자리죠? 형용사 자리인데 보기가 형용사 ing, ed 가 있다. 어떻게 골라줘야 되느냐? 형용사는 명사가 어떻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형용사는 명사가 어떻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ing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꾸며주는 명사 얘죠? 얘를 의미상의 주어로 봤을 때 이 명사가 이 ing 이 동사를 시키는 거면 얘가 형용사일 수도 있고 ing형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분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ing형 형용사도 동사에서 온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동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 약간 동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꾸며줄 때 보기 ing, ed 있으면 따지지 말고 ing, ed 따지지 말고 그냥 ing형 그냥 ed형 이렇게 보시고 꾸며주는 이 명사를 주어로 해서 얘가 이 동사를 이 의미를 시키는 거면 ing 수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이 동사의 동작을 받는 거다 라고 하시면 ed의 수식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는 진행에 있어요. 뭐뭐 하고 있는 이런 진행의 의미가 있으면 ing 뭐뭐 된 이라는 완료의 의미가 있으면 ed를 선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어 인터뷰 인터뷰에서 인터뷰에서 인터뷰에서인데 이거 앞에가 어구 뒤에가 명사니까 이거는 뒤에 있는 인터뷰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가 되고요. 그럼 어떤 인터뷰에서 형용사를 골라주는데 일단 보기가 fascinating 매혹적인 이라는 형용사 fascinate 은 동사로 매혹시키다 그 다음 fascination은 명사죠 ing 있으니까 그 다음 fascinated 하면 매료된 이라는 형용사 지금 a하고 d가 모두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가 되는 단어지만 얘가 형용사인지 분사인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요. 일단 fascinate가 매혹시키다 라는 뜻을 알고 있으면 인터뷰가 매료를 시킨 건지 인터뷰가 스스로 매혹된 건지 이거를 보고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인터뷰가 멋진 인터뷰라면 인터뷰가 누군가를 막 매료시킨 거고 스스로 인터뷰가 매료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겠죠. 스스로 인터뷰가 스스로 막 매료될 수는 없을 거예요. 인터뷰가 너무나 멋져서 그걸 보는 사람들을 또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는 있어도 그래서 ing의 수식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fascinate는 매혹적인 인터뷰에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 보기가 ing, ed가 나오면 fascinate 매료시키다 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인터뷰가 매료를 시키는 건지 사람을 인터뷰가 스스로 매료되는 건지 이거를 따져서 ing, ed 골라주면 되고요.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어? 이거는 매혹적인이라는 형용사고 얘는 매료된 이라는 형용사인데 라고 알고 있으면 금상첨화 더 좋고요. 그러면 굳이 따져줄 필요 없잖아요. 매혹적인 인터이라 그러지 매료된 인터뷰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쵸? 그래서 이 형용사는 암기를 ing, ed형 형용사는 암기를 많이 하고 있으시면 있을수록 문제가 매우 쉽게 풀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릴 수 있어요. 이거는 단어로 어휘로 많이 암기하고 계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형용사인지 뜻이 뭔지 모른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능동수동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서 고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Please comply with comply with가 뭐뭇을 준수하다라는 뜻이에요. Please comply with 준수 해주세요. 뭐를? 절차를 더가 있고 명사 있으니까 이거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인데 보기를 보니까 자 보기에 동사 원형 쓸 수 없고 ES 붙은 거 쓸 수 없고 투부정사 쓸 수 없다 그랬죠. 에이 하나밖에 안 나오네. 쉽네요. 첨부된 첨부되어진 절차들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번이 되겠네요. 3번 The members of the board 위원의 멤버들은 테이크 취한다. 프레즈던시 의장직을 취한다. 그러면 이거를 꾸며주는 형용사 되는 거죠. 보기가 ing가 있네요. 자 로테이트는 동사예요. 동사니까 여기 동사 들어가면 안 되죠. 얘도 동사죠. 얘는 S 붙은 거 얘는 원형이고 로테이션 명사죠. 거기에다 S까지 붙었네요. 혹시 명사 명사가 복합 명사는 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명사가 형용사 역할하기 때문에 복수로는 쓰지 않아요. 그리고 말이 돼야 복합 명사가 되는 건데 회전 의장직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복합 명사 생각할 필요 없죠. 남는 거 하나밖에 없네. 로테이링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형용사 자리 그리고 형용사 역할하는 거는 ing나 ed 또는 형용사 이런 역할들을 쓸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됐다. 쉽게 풀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고 ing하고 ed가 같이 있다면 내가 뜻을 외워서 알고 있는 대로 가면 되고요. 그리고 좀 헷갈린다. 또는 모르는 거다. 그러면 동사와 원형 거기에 원래 형태가 뭔지를 잡아서 능동관계 수동관계 또는 진행의 의미 완료의 의미 이런 걸 가지고 따져주시면 됩니다. 4번 The company is seeking 찾고 있습니다.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이에요. 기술을 그럼 무슨 기술? 이 전치사가 이 스키라고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키를 꾸며주는 형용사 와야 합니다.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는 직원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술이냐면 이거 뒤에서 동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면서 분사구로 왔어요. 그들이 그들이 to 수행하다 수행하다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슨 기술 어떤 일이냐면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아니죠. sorry 이거를 수직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목적어가 given work예요. given work 주어진 일을 수행하다 어떻게 전문적으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슨 기술을 가진 직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는 스킬을 꾸며주는 그런 형용사 자리가 되는데 보기에 스페셜라이즈드 스페셜라이징 두 개가 있으니까 B하고 C 중에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페셜라이즈드가 형용사로 전문화된 이란 뜻이에요. 그거를 내가 미리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 문제는 그러면 이 문제는 쉬워지는 거죠. 스페셜라이즈드 형용사고 전문화되는데 라고 알고 있다면 그냥 바로 비번 고르시면 됩니다. 전문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럼 되는데 얘가 형용사인지를 모른다. 근데 스페셜라이즈가 뭐뭇을 전문화 시키다. 뭐 이런 정도만 알고 있다면 그러면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기술이 전문화 시키는 건지 기술이 전문화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INGED를 골라주셔야 되고요. 형용사 많이 암디하고 계세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형용사에서 한번 쭉 그런 것들 나왔었어요. 제가 쭉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꼭 더 챙겨서 외워주세요. 자 이번에는 앞에 자리가 아니라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에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에요. 자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꾸며줄 때는 꾸며줄 때는 분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분사일 가능성이 그럼 분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분사로 보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형용사로 보고 문제를 푸는 거랑 분사라고 해서 특히 문제를 푸는 거랑 아까는 신경쓰지 말라더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분사라는 건 동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구조가 동사문장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자동사면 자동사면 항상 능동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능동의 의미가 있는 현재 분사 형태를 취해줘야 되고요.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오면 이 동사가 가져야 되는 완전한 문장이 다 오면 그러면 능동이기 때문에 ing형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동사가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빠져있다. 그러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는 거라면 수동으로 ed형 써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형용사라는 건 이런 거 없잖아요. 아까 제가 차이점에서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는 그냥 한 단어가 형용사라고 했지 뒤에 문장구조하고는 빠이빠이 내가 ing형이라고 뒤에 능동이 나와야 되고 자동사라고 해서 꼭 ing형 형용사를 만들어줘야 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형용사는 그냥 한 단어 형용사로 외워주셔야 되는 거고요. 분사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런 문장구조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명사를 꾸며줄 때는 그런 거 분사인지 형용사인지 따지지 말라고 했어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치 모르기 때문에 따지지 말고 그냥 의미만 갖고 골라주려고 했고요. 뒤에서 꾸며줄 때는 거의 분사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의미를 갖고 따져줄 수도 있지만 이거랑 이거랑 능동수동관계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따져줄 수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문장구조를 힌트를 해서도 inged를 골라줄 수 있다. 힌트가 하나라도 더 있다면 문제 풀기가 쉬운 거 아닌가요? 그거죠. 자 예제를 볼게요. 예제 자 1번 보면은 due to 뭐뭐 때문에 inclement weather 악천후 때문에 모든 페리들은 모든 페리들은 모든 배들은 페리들은 어 from 시엘률로부터 여기 이게 동사죠. 해피인 캔스 취소되었습니다. 그럼 얘는 앞에 있는 페리를 꾸며주는 페리를 꾸며주는 그런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를 그냥 쓸 수는 없죠. 자 오리진은 기원이라는 단어고요. 오리진 A시 비롯되다 뭐뭐로부터 비롯되다 라는 자동사예요. 오리진 A시 from 뭐뭐로부터 비롯되다 시작하다. 그래서 자동사는 자동사는 항상 능동으로 써야 되니까 ing 해서 오리진 A시 D번이 정답이 됩니다. D번 이게 동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되고요. B번도 안 되고 D번 써주셔야 되겠네요. 2번 유틸리티 빌 하면 요건 청구서인데요. 유틸리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시설 요금 유틸리티 빌 페이먼트 하면 지불이죠. 자 공공시설 그런 청구 지불은 지불은 근데 여기 보니까 will be 5% off가 나오네 얘가 동사야 얘가 그쵸? through 뭐뭐를 통해서 우리의 은행의 크레딧 카드를 통해서 그러면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동사네요. 그쵸? make 동사네요. 올 수가 없어요. B번은 동사도 되지만 과거 동사도 되지만 과거 분사도 되는 단어죠. 과거 분사하고 과거가 똑같은 단어니까 일단 비는 가능성이 있고 making 현재 분사니까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B번을 쓸까 C번을 쓸까 뒤에서 앞에 꾸며줄 때 페이먼트가 이루어집니까? 페이먼트가 스스로 뭐 이릅니까? 라고 할 때 지불을 하는 거죠. make payment 라고 우리가 해요.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목적으로 있어야 될 게 지금 주어적인 의미로 와 있으니까 수동이 맞는 거죠. 내용을 보고 고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make가 얘가 능동이라면 목적어 있어야 돼요. 뭐뭇을 만들다. 근데 목적어 없죠.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능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장 구조상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make는 능동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루어진 지불 이루어진 지불은 off로 할인될 것이다 해서 B번이 정답이 됩니다. according to the president 에 따르면 사장에 따르면 직원들은 직원들 어떤 직원들 여기가 동사네요. should be of high standard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both professionally 전문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직원들인데 여기가 동사가 아니니까 seek 동사 원형이죠. have sorted 동사죠. 이런 걸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seeking이냐 being sort냐인데 둘 다 ing형은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ing를 쓸 것이냐 투부정사를 쓸 것이냐 이런 게 아니라 얘는 능동 얘는 수동 그렇죠? 능동수동을 따져줘야 하는데 직원이 스스로 찾습니까? 직원이 찾아 집니까? 직원이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뭘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뒤에 보세요. 목적어 있어요. 만약에 능동을 seeking하고 능동을 쓴다면 무엇을 찾다라는 목적어 있어야 돼요. 근데 목적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수동으로 와야 됩니다. 찾아지고 있는 직원들은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해서 B번이 정답이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여기가 분사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분사구로 보고 문제를 푸는데 그렇다면 1번 이 관계가 능동수종이냐 이런 걸 볼 수도 있지만 2번 뒤에 문장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동사가 어떤 동사인데 뒤에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도 능동수동 볼 수 있다라는 거죠. INGED를 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진사 소피아 세븐시가 또한 동사는 여기 나오네요. 또한 페인터로서 화가로서도 그러면 지금 뭐를 써야 되냐는 건데 이게 동사 자리는 아니죠. 그럼 new 과거 no 현재 둘 다는 안 되고요. 동사가 아닌 걸 골라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no는 무엇을 알다라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목적어 있나요?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명사 없죠. 뒤에 목적어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으로 가야 하고요. 알려진 소피아 세븐이 되는 거죠. 알려진 화가로서 알려진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사람이 We'll have a photograph exhibition soon 해서 사진 전시를 곧 갖게 될 것이다. 자 이번에는 뒤에서 수식을 하는데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경우예요. 투부정사도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얘는 투부정사 수식을 받는 명사들 따로 그냥 암기해 주시면 돼요. effort 노력 attempt 시도 ability 능력 opportunity 기회 chance 기회 right 관리 plan 계획 time 시간 way 방법 drive 추세 운동 추세 failure 실패 이런 단어들은 투부정사의 수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아 이거 투부정사 하고 그냥 투부정사 고민하지 말고 고르시면 되고요. 이 외에 단어들이 나오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투부정사나 ing나 능동수동 이런 개념만 우리가 알 수 있지 투부정사 수식 받아야 되는 거야. ing 수식 받아야 되는 거야. 잘 모르니까 그럴 때는 그냥 ing 하세요. 분사하세요. 능동수동에 따라서는 달라지겠지만 분사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다른 게 있긴 하지만 그렇게 투부정사 수식 받는 게 많이 안 나오고 대부분 이런 명사들로 나오니까 그냥 이 정도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토익은 The well-developed subway system 잘 개발된 subway system은 서울에서 제공한다 convenient way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면 여기 동사를 어떻게 써줘야 되느냐 지금 관계가 사람들이 커뮤트가 출퇴근하대요.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편리한 방법을 제공한다. 해서 이거 지금 way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 way를 꾸며주는데 아까 way는 뭐라 그랬어요? 투부정사 수식 받는다 그랬죠. 어? way를 꾸며주고 있네? way는 투부정사 수식 받는데 그래서 to 커밋 하나밖에 없죠? 수동이 없으니까 수동은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커밋트는 자동사예요. 수동 없어요. to 커밋 c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ay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 힌트가 더 있어요. 어디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의 명사라고 했죠.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거야. 사람들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데 이게 for의 명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돼야 합니다. the customer care department가 고객관리 부서가 SKT에 makes 만든다. 모든 노력을 한다. 라는 뜻이에요. makes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한다. 그러면 effort는 뭐하는 노력? 라고 했을 때 effort는 투부정사 수식 받아요. 이 two가 전치사 투라면 ING를 쓰겠고 투부정사 투라면 투의 동사 원형을 쓰는데 effort는 투부정사 수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effort, ability, attempt, opportunity, wait, time 이런 거겠죠? 그래서 right, quality 그래서 뭐 씁니까? 동사 원형 respond, c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respond는 투랑 같이 가요. respond to 모든 문의사항들 모든 문의들 응답해 주려고 모든 노력을 한다. as soon as possible 가능하나 빨리 자 이번에는 비동사 다음 자리를 한번 옮겨와 봐요. 비동사 다음에는 오 이거 올 수 있는 게 가지 수가 너무 많아요. 비동사가 어떻다 라는 보호로 올 때는 형용사 형용사로서 ING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ED형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냥 형용사가 올 수도 있고 ING 형 형용사 ED형 형용사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형용사만 보지만 사실은 주어는 무엇이다 해서 명사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보호로서 그 다음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과거분사가 와서 수동태 줄 수 있어요. 주어가 어떻게 된다 주어가 어떻게 된다 수동의 의미로 과거분사 올 수 있고요. 주어는 뭐뭐 하고 있습니다 라는 진행의 의미로 ING 올 수 있어요. 이때 ING는 현재 분사 되겠죠. 진행의 의미로 ING 올 수 있어요. 또는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려 한다 라고 해석이 된다면 투부정사 써주시는 거고요.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명사적인 융법으로 온다면 명사는 투부정사도 있지만 동명사 ING형 동명사도 있죠. 그렇게 해서 ING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비동사 다음 자리에서 주어를 꾸며주는 보호자리라면 보기가 뭐가 나왔니 이게 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보기에 그러니까 보기에 뭐가 나왔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보기에 맞춰서 얘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가장 한 게 가장 좋은지를 보고 앞뒤를 잘 살펴보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The team of meteorologists 다음에 기상학자의 팀은 Led by Susan Chung이 이끄는 이 사람이 이끌어지느니까 이 사람이 이끄는 기상학자 팀은 IS가 나왔는데요. Dedicated, Dedicating, Dedication, Dedicatedly 가 나왔어요. 뒤에 2가 나왔고 Providing, 제공하는데 정확한 일기예보를 제공하는데 누구한테? 로컬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정확한 일기예보를 제공하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Be Dedicated to ing 이 패턴을 알고 있다면 뭐뭐 하는데 전념하다라고 알고 있다면 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형용사인데? 하고 쉽게 A번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모른다면 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Be Dedicated to 명사 뭐뭐에 전념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뭐뭐에 전념하다. Be Dedicated to ing 그냥 Dedicate 이렇게 쓰면 능동이 돼버리는 거죠. 누구를 전념시키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I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주어는 무엇이다? 그러면 기상학자 팀은 전념이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부사가 나오면 꾸며주는 뭔가가 형용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냥 TO에 ing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A번밖에 올 게 없습니다. 자 비동사 다음이고 고르게 되어 있는데 We are 비동사 다음에 Pleasing, pleased, pleasant, pleasant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Please는 누구를 기쁘게 하다. 동사 또는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명령문 앞에 써서 뭐뭐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만들어준 표현이죠. 일단 Please는 빼고요. Are 다음에 오는 거니까 자 우리가 Be pleased, tub, 정사 뭐뭐 하게 되어서 기쁘다 라는 표현을 알고 있다면 쉽게 어 비번이네 나 이거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비번 갈 수 있겠지만 그걸 모른다면 pleasing하고 pleasant은 같은 의미예요. pleasing하고 pleasant은 꾸며주는 명사가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pleasing, class 하면은 또는 pleasant, class 하면은 클라스가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즐거운 수업이 되는 거예요. Pleased는 꾸며주는 명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자 그러한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픈하게 되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오픈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pleased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로 미리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거고요. 모른다면 이렇게 따져주셔야 돼요. 따져주셔야 됩니다. pleasing하고 pleasant가 같은 의미의 형사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pleased를 쓰게 되는데 주어가 시험에서 회사 잘 나와요. our company 회사 회사가 사물인데 얘가 기뻐할 수 있나? 주체가 될 수 있나? 물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여러분에게 보너스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 보너스 받고 싶어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주어로 오더라도 be pleased 투부정사 쓸 수 있고요. be pleased 투부정사 학부에 있는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인 이 physics to one은 it's so, 얘는 부사죠? 이거 뭐 나와야 돼요? 어떻다라는 형용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다. 그럼 어떻다인데 demand는 명사나 동사예요. 수요이다? 말이 좀 안 되죠. 그리고 부사가 뭘 꾸며줘요? 형용사 꾸며주는 거지. 명사 안수식하잖아요. 동사 원형 올 자리 아니죠? 명사, 동사로서 모두 out. demanded는 요구되는 이라는 건데 매우 요구된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투부정사를 쓰면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동사로 나오면 목적어 있어야 되죠. 근데 목적어 없죠? 안 됩니다. 그리고 so의 수식도 안 받고요. demanding의 형용사예요. 형용사로 demand가 요구하다니까 자꾸자꾸 요구하는 거니까 어려운, 힘든, 부담이 되는 이런 의미가 있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physics 2호와는 매우 demanding 하다라는 의미는 매우 어렵다, 힘들다 이런 뜻이 됩니다. 매우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요거 형용사로 미리 알고 있으면 쉽게 d번이라는 답을 고르실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하나 의미가 어떤 게 더 맞는지 따져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b번하고 c번이 d번이 좀 고민이 될 수는 있겠지만 physics 2호와 그러다가 어쩌면 비동사 다음에 pp네 이러면서 b번 고르실 수도 있어요. 안됩니다. physics 2호와는 어렵다 해서 d번 와야 해요. 그래서 이거 쏘데꾸문이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tent to, 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as late as possible, 가능하나 늦게 그 수업을 듣는 경향이 있다. after living in the country for 10년, 10년 동안 회사의 그 나라의 시골 여기서는 지금 시골로 쓰였는데요. 시골에 산 이후에 it seems that 뭐뭣처럼 보인다.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 네요. it seems that 뭐뭣처럼 보인다. Joshua, 누구냐면 once 한때 a famous singer, 유명한 singer였었던 이 Joshua가 has been 하고 나오네요. 비동사 다음 자리야. 근데 by라고 나오죠. by the public. 그러면 대중의 의해서 이거 by 플러스 행위자죠. 수동의 의미가 있는 거죠. 수동의 의미. 수동의 의미가 있고요. 주어가 Joshua가 잊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forgotten이 맞습니다. 비동사 다음의 형용사 forgetful 쓸 수는 있어요. 근데 forgetful은 주어가 자꾸 깜빡깜빡하는 걸 얘기해요. 나는 자꾸 뭔가를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I'm forgetful. 나 자꾸 뭘 잃어버리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고요. forget는 동사 원형이니까 안되고 이렇게 쓰면 능동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무엇을 잃다라는 목적을 와야 되는데 목적 없죠. 그래서 문장 구조상 forgetting, forget는 안되고 A하고 D중에서는 by의 행위자 또는 주어 동사의 관계를 봤을 때 D번이 정답이 됩니다. 3 years, 3년. after, 뭐 한 후에 3년. Mr. Griffin이 뭐 뭐 한 후에 3년인데 비동사 뒤에 hiring을 쓰면 누구를 고용하다라는 능동이기 때문에 목적 없어서 안되고요. hired 하면 이 사람이 고용이 됐다라는 거죠. 비동사에 BP 써서 words가 있는데 원형에 S 붙은 단어 동사 자리에만 쓰는 단어죠. 동사 원형 쓸 수 없고 그래서 고용되었다라는 의미로 비번, 수동으로 비번이 들어가네요. 고용된, 고용되고 3년 후에 그 사람은 그만두었다. 그 일을. 그리고 이사 갔다. Seattle to person 쫓다. 다른 익산이 신나는 직업을 찾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Seattle로 갔다.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쵸? 자, 그 다음에는 목적 보호 자리에요. 목적 보호 자리,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오고 목적어가 어떻다라고 꾸며주는 이 형용사 자리에 여기에 투부정사는 못 써요. 투부정사가 올 때는 형용사가 아니라 목적어가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오는 거고 목적어가 어떻다라고 할 때는 투부정사 안되고요. 형용사 또는 inged가 올 수 있는데 이때 inged는 전부 형용사죠. 이 자리에 분사도 못 온다고 했으니까 형용사 inged 중 하나 고르는데 형용사, 분사 따질 거 없이 그냥 의미로 고르시면 돼요. 이런 보호 자리에 사람들은 알았다. 자, 첫 번째 알았다가 목적어의 형용사 쓰는 단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자리가 어? 이거 웨이딩 타임을 꾸며주는 형용사 보호 자리네 라는 걸 알지. found를 그냥 뭐뭇을 발견했다. 이렇게만 아는 사람은 이 자리를 절대 형용사를 볼 수가 없잖아요. found 목적어 형용사 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the long waiting time 그 오랜 기다리는 시간이 어디서요? 세관에서의 그 오랜 기다리는 시간이 이것까지가 정말 목적어고 그 시간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 이거 시간을 꾸며주는 보호 자리고요. 그렇다면 이거 b번하고 a번이 가능한 건데 시간이 exhaust를 시키느냐 기진맥진 시키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스스로 기진맥진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시간이 2시간, 3시간 기다린다고 해보세요. 왕 짜증나죠? 시간이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드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b번이 됩니다. 이거 둘 다 형용사인데요. 둘 다 형용사인데 exhausting b번 들어갑니다. 기진맥진 시킨다라는 것을 알았다. the journey through 뭐뭐를 통한 유럽 그러니까 유럽 여행이 남겨두었다. leave가 목적어의 형용사 쓰는 단어예요. traveler를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었다. 목적어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left를 보면서 목적어의 형용사 이거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라는 걸 일단 알으셔야 하고요. 그랬을 때 traveler가 exciting을 시키는 주체냐 아니면 traveler가 막 신나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traveler가 excite 되는 거죠. 여기 조니가 사람들을 excite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excited 그 사람들을 excited한 상태로 신나는 상태로 남겨두었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excited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외워야 될 거는 꼭 암기를 해주시고 토익은 지금 어떤 패턴이 나오는지를 꼼꼼히 여러분이 한 번 더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랍니다. 아멘